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를 향한 언론, 검찰, 일부 자칭 보수세력들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베와 일본회의에서 윤미향 당선자를 가장 두려워할 상황이고요. 특히 소녀상 수요집회 그리고 소녀상 설치를 통해서 일본이 굉장히 큰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최근 1배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그대로 조선일보가 받아쓰고 그 다음에 그걸 또 1배에서 히덕거리는 그들끼리의 있었던 일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요약을 간단하게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또 나경원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 이게 또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저는 KBS 주진호 라이브에서 매주 월요일 화요일마다 어떤 주제에 대한 1배 그리고 극우 커뮤니티의 반응을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커뮤니티의 반응을 요약하는 거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사이트들의 주장에 굉장히 큰 많은 아이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1배에 지난 5월 16일 윤미향이 위안부 피해자 쉼터에서 먹던 과자 발견했다 라면서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윤미향 당선자의 페이스북을 또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서 핵심은 일본과자 먹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찾아봤더니 일본과자고요. 이런 내용들이 올라왔는데 바로 다음 날인 5월 17일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조선일보에 올라왔습니다. 위안부 쉼터 윤미향이 즐기던 실상인 일본과자들이 결국에 여기 올라온 내용은 앞서 보셨던 그 게시글의 내용과 똑같았고요. 이런 1배에 올라왔던 내용 그대로 지금 조선일보에서 받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1배에서도 바로 30분 정도 지나자 드디어 기사화됐노 이러면서 또 자기들끼리 1배에서 올린 걸 조선일보가 받아쓰고 또 1배가 받아서 게시글로 올리고 이런 구조가 돼있던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항상 1배에서 특종 터뜨리면 퍼다 쓰는 자칭 정론질환 엽전 언론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1배에서 지금 부정선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건 침묵하고 있다는 걸 또 비아냥되는 건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1배 굳이 떡 퍼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10년 전부터 1배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꾸준히 주장을 해왔고 1배를 외면해서 그들이 그들 사이에서는 소위 까방권을 얻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저렇게 히덕거리는데 조선일보는 좀 다릅니다. 많은 국민들이 조선일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안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조선일보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배에는 정말 아 뭐 그런 걸 신경 써라고 하지만 똑같은 내용이 조선일보에 올라오면 아 그래도 이거는 뭔가 좀 영향이 있겠는데 이거는 좀 진짜 믿을만한데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같은 내용이지만요. 근데 결국엔 이 조선일보에 나온 내용들 중에 1배 빨 자료들이 은근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1배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이 현실에 대해서 누군가는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나경원 의원이 앞장서서 1배 폐쇄를 반대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1배를 폐쇄시키는데 가장 앞장서가지고 1배 폐쇄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저렇게 주장을 해서 최전선에 섰던 사람인데요. 당연히 이 나경원씨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에 온갖 범죄까지도 저질렀던 사이트가 1배의 네티즌들입니다. 모든 네티즌들이 잘못했다고 저는 절대 주장하지도 않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극단적이고 혐오를 조장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뭐 그 중에는 그냥 웃긴 걸 보러 들어갔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걸 1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1배 전체를 싸잡아가지고 그거를 나쁘다라고 몰아가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배 내에서도 정말 극성의 정말 혐오를 조장하고 범죄까지도 저지르는 그런 네티즌들도 있고요. 또 그 중에는 그냥 웃긴 것만 보러 가는 사람들도 실제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에 대해서 공유 드릴 예정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렇게 보시다시피 나경원이 앞장서서 1배 폐쇄를 반대했기 때문에 오늘날 1배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나경원씨의 책임을 그 안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정작 그래놓고 나경원씨는 본인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판은 어떻게 했습니까? 170명의 네티즌들을 고소했고요. 본인의 입맛에 안 맞는 기사를 쓰고 본인이 뭔가 불편한 기사를 쓴 사람은 무려 3천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죠. 실제로 MBC 스트레이트 기자 뉴스타파 대표 뉴스타파 기자를 각각 3천만원씩 손해배상 청구를 이렇게 걸기도 했습니다. 이게 나경원씨의 실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배 언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쓰기도 했고요. 또 친일 행동하면서 자위대행사에 참여했다가 또 논란에 오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대표적인 친일 정치인으로 나경원씨가 꼽히고 있죠. 우리 일본이라면서 저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요. 친일이란 말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으로 살아있는 사람 중에 압도적 1위를 한 게 바로 나경원입니다. 누군가가 의혹 제기를 하면 언론이 그냥 받아쓰고 인터넷에선 논쟁과 여럿몰이가 시작되고 하이에나 저널리즘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는 또 여럿몰이를 할 결정적 단어들을 이용해서 허위보도 혹은 뻥튀기를 하고 결국에는 그럼 원래 문제에 삼았던 내용은 사라지고 관계없는 사소한 인생 털기식 보도가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정체를 알 수 없는 시민단체나 미통단 계열 정당에서 고발을 하고 그럼 여론이 또 한 방향으로 쏠리고 무책임한 보도, 루머가 대폭발하고 마녀사냥은 완료되고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게 거짓으로 밝혀지지만 이미 사람들 사이에선 잊혀져서 의미가 없고 또 시간이 지나면 소수 사건에 한해선 시간이 흐른 뒤에 당시 보도, 수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사건 보도 당시 편한대로 욕했던 기자들, 대종들, 다시 비슷한 일이 생기면 난리 칠 준비가 완료가 된다는 거죠 너무나 무섭고 끔찍한 현실이지만 지금 육명 당선자를 향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무차별적으로 무조건 지켜야 된다 아니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비판하면 안되지 않냐 이런 주장이 절대 아닌데요 중요한 것은 당연히 만약에 이것저것 찾았을 때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잡고 시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배에서 저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이게 어디로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반일운동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수단으로 썼고 거기에 또 지금 윤미향 당선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친일이 맞다 너네들은 속았다 이 얘기를 내가 옛날부터 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간다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친일을 옹호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친일이 아니라 매국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 매국행위에 가장 앞장섰다고 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한 게 바로 지금 나경원씨입니다 그리고 그 나경원씨가 일배를 적극 옹호했고요 그 옹호했던 일배에서 지금 조선일보랑 또 이어져 있고 또 조선일보가 일배로 이어지고 이 흐름이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경원씨의 책임도 정말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 내용도 꾸준히 제가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고 앞으로도 일배에서 무슨 일들이 터졌을 때 나경원씨에 대해서도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최전선에서 앞장서서 일배 폐쇄를 반대했던 사람이 그리고 정작 본인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로 용납하지 않고 그거를 다 고소를 했다는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요 아무튼 이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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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